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흥락세계에서 영생의 흥락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파굴 나오면서 가뭄이굴 나무관체험고살 나무마하 만자바라미. 감사합니다. 물선을 하시는 스님께서 어떻게 정토산부경을 내셨습니까? 현재 우리 불교 종단은 화두선 위인으로 되어 소위 원로선인 대부분이 연분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서 정말로 부처님께 송구세로워 정토산부경을 먼저 번역 절반했습니다. 라고 컨설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불교 수도의 사표이신 총합 컨설팅은 많은 오해와 입판을 받았지만 그 민원에 대로 위대한 수행력과 연분선 본문이 인정되어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불자들은 컨설팅의 연분선을 말만 듣고서 참선이라 단정하기에 연분수행을 하는 저로서는 컨설팅의 친명 연분 본문을 별도로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원통불법의 요체, 실상 연분선 등은 넓고 깊은 내용으로 정통의 참선 혹은 연분선의 교과서로 종파를 초월하여 수행자가 공부해야 할 보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청하수님의 연분 공부법은 특별히 친명 연분을 하시는 불자에게 진실한 가르침으로 받아실 것이라 자료합니다. 고불총리, 배양사 박량수님께서 참선은 비단을 짜는 것이오 연분은 산배를 짜는 것이라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비단이 귀하고 좋아도 재료, 기술과 노력이 상당해야 가능하고 산배는 비교적 쉽다는 것인데 각자의 자질과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비단을 짜느라 장시간 허탕치지 말고 인종시 산배로 넘어 몸을 갈리고 반냐용선에 올라 극락방시하기 훨씬 가치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청하 대동사의 법문을 정리하고 펼치는 청하 불교대학과 우주쓰는 카페의 자료를 본 바탕으로 편집했음을 밝히며 본전학장님과 본전선인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우한 내용이 포함되어 차후에 더 나은 고무국이 출간적이라 기대합니다. 마음의 고향인 극락시기를 갈망하고 마음의 스승인 청하 큰선인께 증대 올립니다. 나만이 다 볼 나만이 다 볼 나만이 다 볼 감사합니다.